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 최준석은 제대로 저를 한 거야, 뭐야, 이씨. 네, 형님. 한율아 뒤봐주는 놈 잡았다. 최준석 씨 무사하고. 넌 몰카 찾았어? 네. 지금 경찰서 앞이에요. 저거 이 태풍이잖아. 저거 이 태풍이. 뭐야? 벌써 찾은 거야? 안돼. 안돼... 이때 봐, 안돼... 안돼 이때 봐. 저, 서, 서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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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엄마! 서준호! 정신 잘해봐! 서준호! 서준호! 서준호, 정신 잘해봐! 서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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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준호, 정신 잘해봐, 인마! 서준호! 도와주세요. 왜? 왜 여기... 서준호, 안돼 인마! 서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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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인마! 서준호! 서준호! 형, 소준아, 다 잘랐어. 다 잘랐어. 다 잘랐어. 형,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너 말하지 마, 인마야. 힘들어, 말하지 마. 다행이다. 형이 안 다쳐서 다행이야. 소준아. 형. 형. 미안해. 소준아. 소주 차려 봐. 야, 인마. 야, 인마. 야, 인마. 소준아. 야, 소준아, 인마. 야, 인마, 인마. 아, 고급 짜증 훈련하라고. 소준아, 소주 차려, 인마. 허준아. 호준아, 아니야. 야, 인마. 야, 인마, 인마. 야, 인마. 한글자막 by 한효주